텍스트 함수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 첫번째 예제입니다. 홈런 순위라고 작성된 데이터표를 가지고 선수명과 팀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선수명에 입력된 데이터를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요. 가로열고 팀명은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도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UPPER, PROPER 함수를 하고 연산자, M%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선수명은 첫 글자만, 첫 문자만 대문자이기 때문에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넣으시고요. P, R, O, P, E, R 함수 찾으시고요. 각 단어의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죠.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텍스트, 첫번째가 선수명이에요. D, 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선수명에 있는 내용에 영문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선수명 다음에다가 가로 여시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M% 연산자, 연결하는 기호예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가로 열고 하실 건데 가로는 문자 처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자 다음에 또 한번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M% 연산자 넣어주실 거고요. 다음은 팀명을 전체를 대문자로 표시할 거니까 UPPER 함수 넣으신 다음에 팀명을 선택합니다. C3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넣으신 다음에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까지 닫아주시면 팀명을 가로 안에다가 넣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 가로 열고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 가로 닫고 이렇게 선수명, 가로 열고, 팀명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표 2에서요. 카페 신입 회원 정보에 이메일을 가지고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 열만 추출해서 닉네임에다가 표시하래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아니라 미드 함수네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실 건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가 중요한데 몇 글자가요. 다 달라요. 닉네임이요. 러브 구급은 6글자, 쭉 글자 수마다 좀 달라요. 그럼 몇 글자를 추출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몇 글자에 해당한, 몇 번째 몇 글자 구하기 위해서 서치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서치 함수를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미드와 서치. 미드부터 쓰기 전에요. 서치부터 작성해서 글자 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어 넣으신 다음에 찾을 거예요. S라고 입력했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 스팅이 처음 발견되는 곳에서의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단, 대소문자 구분은 안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자를 찾아가는데 처음 발견된 위치가 몇 번째라고 숫자를 알려준대요. 그럼 서치, 더블클릭, 파인드 텍스트가 뭐예요? 우리는 골뱅이가 있는 위치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해요.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찾을 문자에다가요. 골뱅이를 넣습니다. 골뱅이는 Shift 누른 상태의 숫자 2에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심표. 그러면 그 텍스트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 J3에서 찾으실 거예요. 그 다음 Start Number. 어디서 시작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를 닫아보시면 얘는 골뱅이가 있는 위치가 7번째래요. 아래까지 한번 내려 볼게요. 수식을 복사해 보면 얘는 8번째, 얘는 8번째 각각의 셀마다 숫자가 달라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음, 러브 구구라고 구하시려면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가져오셔야 돼요? 음, 6글자죠. 근데 지금 7이라고 구해졌어요. 그 다음에 M-U-A-K-I-E-A 둘, 넷, 여섯, 일곱 글자인데 얘는 8글자까지 가져온대요. 좀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씩 더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한번 결과를 볼게요.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미드, M-I-D, 더블클릭 첫 번째, 찾을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찾을 텍스트는 어디에 가서? J3에 가서, 신표, 스타트 넘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부터, 신표, 몇 글자, 글자수 아까 서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물론 마이너스를 하는 게 좋은데 안 했을 때 결과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네, 이렇게 골뱅이까지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하나만, 이 골뱅이만 빼주고 싶은데 어떻게 빼시면 돼요? 서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아까 7이라는 값이 구해졌는데 7을 대신에 6을 쓰려면 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실행치수를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네, 아까 7이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미리 마이너스 1을 해놓으면 6글자 가져올 거야, 7글자 가져올 거야 라고 미리 마이너스를 해놓으시면 좀 더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능호 다음에 미드 그 다음 텍스트, 이메일에 가서 신표, 미드함수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는 서치로 구해놨어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의류 판매 현황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에 문자가 M이면 남성이고요. 남성용, W면 여성용이고요. O면 아웃도우라고 여기 구분에다가 표시하래요. 그러면 제품 코드에서요. 오른쪽에 있는 한글자만 가져올까요? 커서를 D16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에서 한글자를 가져오는 함수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에서 라이트 함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미드 함수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라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텍스트, 제품 코드에 가서 신표, 오른쪽에서 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가져와요? 한 글자 가져와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오른쪽에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이라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커서를 D16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요. 문자 M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M인데요? 그러면 신표, 우리는 여기다가 문자로 남성용이라고 쓸 거예요. 신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if부터 쓰면 좋은데 쓰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 이렇게 if부터 쭉 신표까지만 범위 정하세요. 등호만 빼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신표 뒤에다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남성용 어, 남성용 아닌데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M 되시네요. 혹시 W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W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W면 여성용이라고 할 거예요. 여성용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은 M과 W와 O밖에 없기 때문에 아웃도어 M도 아니고 W도 아니면 아웃도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O가 아닌 다른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어, O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아웃도어 그렇지 않다면 다시 뭐 공백 처리나 다른 처리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M과 W와 O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M입니까? 남성용 아닌데요. 그러면 두 번째 W입니까? 여성용. 그렇지 않으면 아웃도어로 하겠습니다. 이 풀을 처음에 한 번 쓰셨고요. 또 한 번 쓰셨어요. 아, 이 풀을 쓸 때마다 가로가 열렸겠죠. 그러면 끝에서도 가로가 한 번, 두 번, 검정색 가로가 될 때까지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 O면 아웃도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을 수는 또 논리에서 또 다루어질 거니까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앞에 세 개 있는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학과의 왼쪽에 세 글자를 먼저 가져와 볼까요? 학과의 왼쪽에 세 글자 음, 왼쪽에 레프트함수 다행히 제시가 되어 있네요. 레프트함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레프트 학과에 가서 음, 신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세 글자를 가져오면 어, 각각의 학과에서 세 글자가 추출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학과의 글자를 소문자로 표시하래요. 지금 작성된 데이터가 다 대문자였네요. 얘를 소문자로 바꾸시려면 문제에서 LOWER이란 함수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함수, 저기 LOWER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LOWER 더블클릭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네, 학과에서 왼쪽에 세 글자 가져온 데이터를 다 소문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연도를 가져오실 건데요. 지금 입학코드의 문자와 연도를 구한 함수를 통해서 구한 내용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결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M% 기호가 필요하겠죠. M%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이열 함수 연결하겠습니다. 이열 입학일자의 연도만을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돼요. 이 LOWER에 대한 가로가 이열 다음에 있으셔도 되고요. 숫자를 굳이 뭐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바로 닫아주겠습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주어진 함수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로의 위치는 여기에서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표 4 내용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표 5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품목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구한 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다가 빼기, 하이픈 넣고요. 생산일자의 월 뒤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인식표를 연결한 후에 대문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 그러면 코드도 대문자로 바꿔야 되고 인식표도 대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이럴 때는 UPPR 안에 다 내 함수 내용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는 하시고요. 첫 번째 코드를 가져올 건데 코드 코드 가져와서 M% 연산자 이용해서 빼기, 하이픈 넣으실 거예요. M% 연산자 이용할 거고요. 생산일자의 월을 추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스 함수 사용할 겁니다. 월을 추출한 함수예요. B27의 월을 추출한 값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M% 연산자 이용해서 하이픈,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인식표를 클릭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방향키 가시면 돼요. C27, 그래도 안 되시면 C27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품 코드를 대문자로 다 표시하래요. 대문자로 그러려면 지금 작성한 수식을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D27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 UPPER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제품 코드가 모두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6에서 도서 코드 앞뒤에 공백을 제거한 후에 도서 코드 앞뒤에 공백이 조금 있나봐요. 하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있고 이 뒤에도 이렇게 공백이 하나씩 있네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다가 실수로 공백을 좀 넣어놓은 데이터가 있을 때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변환된 문자열 뒤에다가 KR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KR 붙이는 작업은 조금 있다 하고요. Trim이란 함수를 통해서 공백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는 Trim이라고 TR 입력하시면 세 번째 텍스트의 양 끝 공백을 없앱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도서 코드 하나를 넣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서 얘랑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앞뒤의 공백이 제거가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겠냐면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하세요? 등호 다음에다가 UPPER 함수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공백을 제거한 도서 코드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다가요. KR을 붙이래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R은 대문자로 되어 있나요? KR 대문자로 입력해 주시고 문자니까 꼭 끈타운표 처리가 되셔야 합니다. 끈타운표 문 꺼서 처리하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대문자와 그 다음 공백을 제거하고 KR까지 붙여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습하신 내용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